양심은요 간단해요 지금 여러분 안에서 자명하다는 양심의 그 신호에 따라 움직일 때 양심이에요 어제 이렇게 해서 좋았으니까 오늘도 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기억으로 움직이시는 거죠 지금 양심의 소리를 안 듣고 계시잖아요 나는 새치기를 늘 참지 않겠어 그럼 지금의 양심에는 맞는데 내일의 양심에는 안 맞을 수 있어요 내일의 양심의 소리도 들어보고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오늘은 찜찜하다 하지 마라 상황이 좀 다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게 보살이고 군자고 사도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안 듣고 움직여 버리면 사도가 아니죠 하늘이 막연히 그러리라 하고 움직여 버리면 안 돼요 막연한 추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또 계율이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아닙니다 성령이 양심이 지금 내 안에서 생생하게 이렇게 외치고 있다 하는 그걸 따르셔야 돼요 자명하다고 외치고 있다 이쪽으로 가야도 자명하다고 외치고 있다 여긴 찜찜하다고 외치고 있다 이 소리를 들으시는 귀를 얻으셔야 돼요 누군가를 타일 때는 애고를 상대하는 거라 원만하고 부드럽게 해야 탈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라고 양심이 얘기하는 거죠 상대방도 너랑 다 같은 사람이다 상대방도 입장을 생각하고 상대방 자존심도 생각해서 말해라 라고 우리 양심이 외치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움직여야만 일이 옳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연하게 내가 상대방보다 옳다 상대방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나는 지적권을 갖고 있다 하고 지적권이 있는 것처럼 지적을 해야 되면요 일이 더 틀어지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말이 옳지만 이니에지 중에 지혜로서는 옳지만 인 배려가 부족했을 수 있어요 상대방의 예절이 부족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 감안해 가지고 상대방한테 좀 부당한 어떤 그런 피해를 주는 어떤 표현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이니에지를 두루 감안해서 하시자 이겁니다 일단 내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적을 했어요 상대방이 안 바뀌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지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제 안 바뀌니까 즉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데 지적을 할수록 덧비뚤어지면요 그 지적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옳더라도 나쁜 결과를 만들어낸 건 나예요 지금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야 돼요 보살은 결과로 얘기해야 됩니다 반드시 결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의도만 좋았다 내 쪽이 정당했다 이런 걸로 안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이 급박할 때는요 상대방이 좀 싫어할지라도 지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더 나은 결과가 나올 때는 그렇게라도 해야 될 때도 있죠 다만 그런 나중에라도 또 풀어야죠 왜냐하면 그게 또 쌓여서 척진 게 또 쌓여서 또 어떤 결과물을 낼 거거든요 계속 깨어서 오늘 지적했다가도 또 다음에 풀어야 되고 이런 걸 계속 해줘야 되는 게 보살 또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난 양심했는데 상대방이 문제 있더라 하는 게 그 말이 쉽지 않아요 실제로는 쉽지 않아요 보살은 그러면서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다음 게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프로 선수 같은 입장이에요 프로 선수 다음은 어떻게 할까 다음은 어떻게 할까 알 prest Search 이것도 지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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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